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저는 지금 방어머리 구 선착장에 잠깐 왔는데요 오늘은 쭈꾸미 포인트들을 한번 또 탐색을 해보려고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 시간이 지금 1시 조금 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물때가 거의 만조 물때라 쭈꾸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따가 그 간조 한 2시간 좀 남게 되면 이제 포인트 탐색을 계속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뭐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그래서 일단 주변 상황을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여러 군데의 포인트를 돌아다닐 건데 아 뭐 그 쭈꾸미가 낚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